따라줘 기운은 오지게 파지사 숨어있지 말고 나와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실게 자, 가자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쭉.. 아니 쭉쭉이란다 코코몽 타요 버스가 있던 그리고 여학생, 여중생 귀신인가 할머니 귀신인가 망자가 있는 바로 그곳 왔습니다 뭐 있다? 여기 뭐 있어? 숨어있지 말고 나와 숨어있지 말고 나와 떨어져 떨어져 거기 뭐야? 거기 뭐야? 거기 뭐.. 뭐야? 찾아간다 삼싹 편집 가비만 너가 지금 있는 걸 알어 너가 지금 있는 걸 알어 네가 있는 걸 안다 집사2장 어디있어? 뭐야..? 지금 어디서 들리긴 하는데.. 어디서 들리는거야? 어디 떨어진거야? 저게 지금 창문이 흔들리는게.. 바람쏙인지.. 아니면은.. 야!! 뭐야..? 바람이 흔들리는게 떨어진거야.. 뭐야 이거.. 병보여.. 뭐냐..? 지금 뭐하자는건데..? 있다 가까이 있다 얘기한다.. 엄청 얘기한다.. 뭔소리야? 있어.. 형님 있어.. 뭔소리야? 너희들끼리 지금 대가죽고 받고 있냐? 아.. 어디있어? 기운은 오죽게 빠졌네? 기운은 오죽게 빠졌어 기운은 오죽게 빠졌어 나오라 했어 나오라 했어 나오라 했어 나오라 했어 나와 잠깐만요 뭐야..? 나 왜이래..? 왜이래.. 강아지.. 아.. 이거 장난치는거 아니다 장난치는거 아니다 장난치는거 아니다 장난치는거 아니다 장난치는거 아니다 웃어? 야 꼬맹이들 너희들 뭐야? 아하 여기 있었어? 지금 여기 있었던거야? 여기 있었냐고 이들아 그래파스하고 댐버린 이걸 가지고 놀 법도 한대 꼬마애들이라서 이런것을 가지고 놀 법도 해 하지만 이거에는 관심이 없나봐 지금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없지?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비역? 비역이죠? 짜장면이 뭐냐? 누가 나한테 왔다고? 응 여기다가 방금 눈앞에서 방금 이거 없었는데? 우리 들어올 때 아이스박스에다가 이걸 왜 놔두고? 이걸 이렇게 만져야 돼? 시청자님한테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느끼지마라, 지금 느끼도 하다구 차가운데?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당연히 차갑게 뜨겁거냐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이걸 내가 어디 두꺼워? 어? 오른패야? 여러분들 보이죠? 아직 얼었어 이거 뭐야? 대파 아저씨가 지금 야간 근무하진 않네 얼었어 냄새도 상한 냄새가 아니야, 비릿해 흉가로 지금 막 배달 온 미역이 있는데 혹시 생일이신 분? 죄송합니다 뭔 남자 소리가 들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거든? 혹시 생일이신 분 이대로 다시 밀봉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너무 좀.. 누가 여기다 버려놓고 갔나? 누가 버려놓고 갔나? 아니 지금 왜 버려? 뭐.. 그 심신감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언가를 암시하는거야 저 미역은 누군가를 위해 중고일 수도 있지 이게 멋있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그 위에서 뭐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안계셨.. 안계셨.. 작업복 같은거.. 작업복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셔 포크레인 기사? 누구 알아요? 누구 알아요? 아저씨가 알아요 포크레인 기사였다고? 중장비 기사? 지게차도 하고? 조금만 더 얘기해주시죠 조금만 더 얘기해주시죠 아저씨 괜찮으시다면 제가 담배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담배 하나 드리고 혹시 말씀해주실거 있으시면 제가 드려드릴게요 원하시면 드릴게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드리고 담배 하나 드리고 담배 하나 드리고 16명.. 여러분들 들었죠? 안 피워.. 목소리도 따라할 수가 없다 진짜로 목소리는 엄청 쉬웠고 46세라고 그랬어요 연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이는 46세 그리고 중장비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생전에 이걸 하셨다고 했어 내가 여쭤보지도 않았어 그것은 무슨 일 하셨었고 무슨 가족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어 근데 귀찮다 더 이상 귀찮다 안 피워 그리고 여러분도 볼게요 계속 안 피운다고 해도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지 왜 또 빠꾸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소리 자체에서 그 톤 자체에서 조금 나름대로 살기를 느꼈다 그거지 그렇게 찾아보지 마라니까 눈 깔아 눈 깔으라고 응 몇 장 깔아 예? 몇 장 깐냐고 밑장 깔아 손목 잘린다 예 왜? 뭐? 물 안 갈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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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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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찍어? 지금 이 곳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안 보입니까? 아니 아저씨도 지금 그냥 미리 말해주는 것이 내가 저승사자랑 얘기한다 어때? 시커러워 이렇게 다 그냥 술술 물어본 거야 원래 번조자들이 뭐 해보면 저승사자랑 얘기하는 거 다 그냥 술술술 얘기하는 거라고 안 물어봐도 이렇게 가갖고 들이대갖고 얘기해주면 아저씨가 그냥 저승사자랑 온 줄 알고 그냥 술술 다 얘기해본 거야 안 물어봐도 이콜이 처음 봤을 때 안 무서웠냐고? 또치는? 유튜브에 보내면 있어요 해봐 얘기해봐 이콜이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보면 또치랑 마이크랑 서로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렇게 치면 이게 나와요 이거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이제 또치랑 마이크를 어떻게 알게 됐어 이거 화면에 나옵니다 많이 웃어봤어요 항상 공개를 할 때 한 2,300명 앞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천명이 천명이 너무 이콜이 이래서 마이크를 이였어요 왜 마이크를 지었냐고 자꾸 유튜브 댓글에다가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래서 마이크를 입니다 원래 이콜이 이래요 이랬습니다 이래서 마이크를 이였습니다 이래서 마이크를 이였습니다 성철수님 아니에요 성철수님 아니에요 성철수님 아니에요 이거 꼬샵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궁금증 풀렸죠 궁금증 풀렸죠 내가 봤을 때 어디 가실 거 같지는 않고 중장비 일 하셨다고 했잖아요 포크레인도 모시고 지게차도 모시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이랑 어떻게 돌아가셨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톡톡 막히고 가슴이 아팠다고? 톡톡 막히고 무슨 앓고 계신 병 같은 거 있으셨어? 혹시 술을 좀 즐겨 하셨어? 생전에 혹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담배는 안 태우신다고 했었으니까 혹시 술로 술이 좀 영향을 있지 않았나? 잠시만요 술 없으면 못 살지? 여러분들 방금 말했어요 술 없으면 못 살지? 술 없으면 못 살지? 잠깐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고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이 아저씨 망자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그 여자 여학생? 그때 그 망자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여기 있는갑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일단은 둘러보고 없으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저씨한테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저는 그만하면 됐다고 봅니다 간절히 뭘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안아줄 거 없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니까 필요 없고 여자 귀신 찾으려고 와봤더만 일부러 그랬나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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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냥 걸어간거 봐봐 일부러 자연스럽게 봐봐 일부러 나 그럼 자연스럽게 걸어 뭐 이렇게 걸어간대 일부러 딱 나 나올 때 갑자기 나 놀래줄게 일부러 뭘 놀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가서 어떻게 걸어가 알았어 다시 한번 돌아가 이렇게 방금 전에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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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슬슬 나가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바로 갑니다 slut 콧등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내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